자 일단 이 곡은 마커스 워십 버전은 카포를 첫번째 프레스에 끼고 하셔야 되요. 그러니까 제가 한 고대로 카포를 첫번째 프레스에 끼고 하시면은 저는 A키로 했지만 마커스 워십은 이렇게 끼고 제가 한 보신 그대로 썼기 때문에 B플래키가 되겠죠? 일단은 여러분 8분의 9박자 처음 쳐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8분의 9박자다 그러면은 한 마디에 자 요렇게 하시는 거거든요. 다시 해볼게요.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여기까지가 한 마디에요.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같이 해봐요. 근심의 사인 자 요런 식으로 일단은 커다란 비트를 아주 커다랗게 쪼개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뭐 이런거 다 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런 느낌을 많이 썼어요. 보니까 요 세 개를 요렇게 쪼갠거에요. 자 그러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자 요 리듬다이만 지켜주시고 코드만 바꿔주세요. 자 쉬운 코드로 제가 좀 바꿔서 일단 한번 쳐볼게요.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중간에 라인이나 꼭 다 빼고 들을게요. 요 세 개를 Hooch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돈이 있을게요.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이렇게 치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칠 수 있거든요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악보를 따로 올려드릴테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